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하나 배워보기로 하는데, 뭐 XY분석이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었죠? 사실 기존 체계는 잘 안나오고 저만 사용하는 용어 같긴 한데, 여러분도 뭐 XY분석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죠? 기능사는 이제 배워서 알죠? 기능사만 쓰면 뒤에 생략이 표시되는 거죠.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He started getting a serious hell. 죽어라.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I knew he would. 그럴 줄 알았다. So, you are leaving us. 우리를 떠난다고? 라고 말씀하셨다. Yes, sir. I guess I am. You라고 했으니까 you가 I죠? 그럼 I am living이니까 I am 기능사 N만 쓰면 뒤에 living은 반복되는 거 생략이 된 거죠. Yes, I am. He started going this not in routine. 이렇게 머리를 끄덕이는 일상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다. You never saw it. 여러분은 결코 anybody. No saw 목적어 원형 부정사죠? As much as you know. SS점 당신 삶에 있어서 이 노땅 스펜서 선생님만큼 그러면 이게 뭐 했던 거 이렇게 되는데 여기 과거형이잖아요. 여기 너드는 C 목적어 원형 부정사지만 여기는 나디드를 쓰면 이 노땅 선생님이 그랬던 것만큼 너의 삶에서 같은 만큼 그러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거다. 그런데 나드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원래는 X머치는 올라와서 X가 되고 Y머치는 S머치로 바뀌는 거죠. 그만큼 많이 끄덕이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는 올드 스펜서 나디드인데 올라가고 나면 나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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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드 나디드 두 번 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디드 쓰고 나드 쓰는 거죠. 그래서 디드만 쓰면 원형 나드 이하는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디드가 쓰이는 겁니다. You never knew he was nodding a lot because he was thinking 생각하고 있어서 뭐 기타 등등 때문에 끄덕이는 건지 오하가 나 있으니까 외더러 보는 거죠. 아니면 because just because he was nice old guy 아유 아무것도 모르는 노땅 녀석 노땅 노땅이라고 didn't know his ass from his elbow 에서도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전화가 울렸는데 껐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죠. 계속 하기로 하죠. 엉덩이하고 팔꿈치가 자기 몸도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럼 잘 이해되죠. 넘어가죠. 계속 넘어가면은 엉덩이하고 팔꿈치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엘보도 남부쪽 표현이고 자기도 몸도 구분 못한다는 뜻이에요. don't take this word for it. he doesn't know his ass 엉덩이 ass 라고도 하죠. 쓰기도 하고 I'm not surprised to hear that she got lost two blocks away 집에서 두 블락 떨어진 곳에서 길이 일타니 she doesn't know her ass from a hole in the ground 이렇게 a hole을 쓰기도 해요. 엘보 대신 hole in the ground 똥구멍과 땅구멍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자 yes or I guess I am 뭐 아까 다 얘기했던 거죠. 리빙이야 생략된 거 s머치 s인데 y머치 s머치로 바뀌고 x머치에서 두 번째 s로 바뀌는 거죠. 나디를 그냥 쓰면 중복이니까 did not으로 한 다음에 기능사 나드만 남긴다. 그런 얘기죠.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